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물감을 색색별로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잘 아시네.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면 빛에도 색깔이 있죠? 그럼 빛에 모든 색깔을 다 섞어서 한 군데 쏘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무슨 색? 어휴, 잘 아시네.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감이나 또 빛이나 기본적인 3원색이 있습니다. 기본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색이 섞여서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물감의 3원색은 뭘까요? 아, 또 옛날에 배운 걸 다 잊어버렸죠? 빨강? 파랑? 오, 와, 대단하시네. 빨강, 파랑, 노랑이 물감의 3원색입니다. 이거로 색깔을 만들죠? 그러면 빛의 3원색은 뭘까요? 빛의 색깔들이 다 모이면 흰색이 된다니까 빛의 3가지 색깔, 3원색, 뭘까요? 우선 빨강은 기본입니다. 빨강. 그 다음에 뭘까요? 초록이 있습니다. 초록. 그 다음에 파랑이 있습니다. 파랑. 빨갛고 초록색, 나무색깔. 나무의 초록과 하늘색깔, 파란색깔이 빛의 3원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들이 어떻게 섞이냐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감의 3원색이 다 섞이면 뭐가 돼? 검정이 되고 빛의 3원색이 다 섞이면 뭐가 돼요? 흰색이 됩니다. 아주 밝은 여기는 흰색이 없네 밝은 형광등빛 있죠. 그런 색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집중해 보고 싶은 건요 그러면 물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물감은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결국은 무슨 색을 만든다고요? 검은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빛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빛의 색깔이 다 모이면 가장 밝은 흰색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 빛의 자녀된 우리 안에 그 빛을 바라는 그 3원색이 뭐일까? 우리가 빛을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3원색은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내는 그 동력이 뭘까?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아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이 성품에도요 내 안에 있는 성품에도 세 가지 3원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또 무엇일까요? 성경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또 무엇일까요?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빛을 무엇을 통해서 보냐? 그 사람에게 착함을 통해서 보고요. 그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통해서 그 빛이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착하다, 바르다, 뭐하다? 진실하다. 따라합시다. 착하다, 바르다, 진실하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그 삼원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이것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착하고 진실하고 또 뭐하다? 의로움.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색이 섞여서요. 우리는 세상을 비출 때에 세상의 밝은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그리스도인의 삼원의 이 성품이 발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둠의 자녀들의 삼원색은 뭘까요? 착하다의 반대말. 악하다. 그리고 의롭다의 반대말. 나쁘다. 진실하다의 반대말. 뭐죠? 거짓대다. 이게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 비춰내는 겁니다. 악에 속한 사람은 늘 악을 어둠에 속한 사람은 늘 악을 그리고 좋지 않은 나쁜 것들을 드러내고요. 늘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에 의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고 늘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사원을 읽게 봅시다. 당신은 환하게 빛나십니다. 시작!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은 매일의 목표를 그날 그날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추건합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약 천년이 넘은 천년 전에 영국 땅에서 일어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마을에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직업이 뭐냐면 이웃의 양들을 훔쳐서 팔아먹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도둑놈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 도둑질도 꼬리가 길면 꼬리가 길면 어때요? 채피는 거죠. 결국 이 두 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당시에 법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받게 되면 사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형제를 어떻게 할까? 재판에 넘길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 사형 대신에 사형 대신에 저 두 형제의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영어로는 쉽 쉽 thief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쉽의 s자하고 thief의 t자를 따가지고 st라는 낙인을 만들어서 불도장을 찍자. 그거로 죄값을 치르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이마에는 st라는 낙인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자기 이마에 이 낙인이 찍힌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형제는 자신이 한 일을 철저히 회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낙인이 찍힌 이후에 이 남은 이 형제는 마을에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설선수범에서 다 참여합니다. 또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돕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간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st라는 이마에 불도장 낙인을 찍힌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일생 그 이웃을 위해서 살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여행객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동네 한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객이 그 여행객의 눈에는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한 노인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인의 얼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온화함이 있었고요.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st가 적혀있는 노인 주변에 모여서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여행객은 이 노인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의 이마에 써져 있는 그 st라는 이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너무 오래된 일이라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그 글자는 saint의 약자일 겁니다. saint s와 t를 떼어서 st 그런 것 같습니다. 양도둑이요 성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을 이룬 삶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st 낙임 찍힌 자는 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도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착함이라는 이 말에는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착하다 라는 말은 행동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신선미 자매님 선자가 무슨 선자죠? 착할 선자 착할 선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착할 선자의 그 한자를 보면 양양자에다가 밑에 풀초자를 넣고 밑에다 입구자를 넣어요. 이게 뭐냐면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푸른 초장에서 입구자는 사람이에요. 함께 풀을 먹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착한 거예요. 오늘 신선미 양이 그런 사람입니다. 미 자가 무슨 미 자이냐면 아름다울 미 자예요. 아름다울 미 자는 뭐냐면 양양자 밑에 사람인 자가 쓰여진 게 아름다울 미예요. 양은 예수님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답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쫓으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악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 사울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은 어떻게 했죠? 두 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 선함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착함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착함을 실현할 때 착함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 성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의 그 착함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움 의로움은 발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발음이 뭐냐? 성경적인 발음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제물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의로움,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의롭게 사시길 추건합니다. 지금 세금 신고할 때인데 의롭게 세금 신고하시길 추건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다윗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또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거나 가장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화가 또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겉과 속이 같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의 말은 속임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데는 명수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말들을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좋고 아름답게 꾸며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탕발림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늘 진실하고 가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탕발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으로 다가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피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짓은 늘 진실을 가장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너에게 비추시니라. 무엇을 비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 사이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나, 나, 니나 도친, 개찡이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잠자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생명을 통하여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길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온 세상을 밝히 비추시길 추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그런 빛의 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그 귀한 열매를 세상에 맺게 하십니다. 그러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크신 빛을 더하여 주시옵도서. 그래야 주님 주님이 주신 큰 빛을 봐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주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바울구역의 특송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